오늘은 고인돌에 대하여 쉽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고인돌은 한자말로 지석이라고 합니다. 국사 시간에 배운 지석묘의 지석이 곧 고인돌이라는 우리말입니다. 고일지 돌석이라는 한자말입니다. 그래서 지석묘는 고인돌 무덤이라는 말이 되지요. 고인돌의 고인이라는 말은 고이다 라는 말을 어떠한 돌인지 꾸미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고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고인돌은 고인돌의 덮개를 떠받치게 세운 기둥이나 벽 모양의 돌로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고인돌은 주로 덮개, 벽기둥, 무덤으로 이루어진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석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단은 재단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말입니다. 만약 고인돌 및 땅바닥에 무덤이 없다면 제사 목적에 재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인돌의 웅장함과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칼 등이 출토되기도 하여 권력층의 무덤으로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네 단위의 공동 무덤일 경우도 있고, 공동 제사를 지내던 재단으로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인돌의 덮개는 주로 둥그랗게 넓적한 원판 모양인데, 고인돌이 이루어진 체계로 보아 이 덮개는 하늘을 상징하며, 고인돌 벽기둥은 두 개나 네 개를 세운 모습으로 땅을 상징하며, 그 아래 땅 속에 사람을 장사 지내어 전체적으로 보면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천지인 사상으로 이루어진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천지인을 상징하는 고인돌의 자세를 취하는 전통 무예로, 약 1만 년 전부터 전해져 왔다고 하는 기천이라는 무예가 있습니다. 기천이라는 말은 기운기, 하늘천이라는 한자말로 기무천년의 준말이기도 한데, 천년, 즉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는 기, 수련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최초의 고인돌은 마고할미의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마고할미는 역사적으로 서기 전 7만 378년부터 서기 전 2만 7178년경까지 마고성이라는 성곽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동서남북의 성곽 밖에 땅까지 다스린 여성 임금이라고 보입니다. 당신은 쉬운 말로 하면 무게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고할미는 우리 역사상 삼신할미라고도 하는데, 한인, 한웅, 단군 이전의 삼신으로서 약 7만 년 이전의 우리 조상입니다. 삼신할미가 아기를 점지해 준다고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푸른 반점이 있는데, 이는 삼신할미가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를 철썩 때렸다고도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지요. 마고할미 이후에 장손족이 되는 서기 전 7천년경의 황궁시와 서기 전 6천년경의 황궁시를 이은 유희씨는 모두 세상을 떠났을 때 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고인돌 무덤으로 모셔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고인돌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마고할미 무덤으로 따지면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경에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이 고인돌 유적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마고할미 무덤으로부터 시작된 고인돌 매장 문화가 역사가 흐르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고인돌 개수를 따지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인돌의 나라이지요. 역사적으로 고인돌이 자리한 곳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직계 조상들이 이동하여 문화를 전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인돌 무덤에서 출토되는 청동 거울은 둥근 모양이고, 빛을 반사함으로 둥근 하늘 및 빛나는 둥근 태양을 상징하며, 인간 본성을 되돌아 보아라는 의미로 천성을 상징합니다. 또 청동 방울은 한 몸체의 가로로 구멍을 만들어, 즉 위아래 음향으로 나누어 소리가 나도록 함으로써, 밤낮이 있는 땅을 상징하며, 자연의 소리, 즉 하늘과 땅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자연 이치대로 살아라는 뜻으로 하늘의 법천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동 칼은 한 몸체의 칼날에 칼몸과 손잡이와 받침대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하늘, 땅, 사람이 일체로 된 모양으로 사람을 상징하며, 악을 처단하는 천권을 상징합니다. 우리 역사상의 유물에는 이처럼 천지인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고인돌 덮개에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데, 특히 윷놀이판이 새겨진 것으로 보면, 이 윷판의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미 탄력이 완성되었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윷판에 그려지는 28수의 별자리와 북극을 가리키는 중앙의 태극은 바로 북두칠성이 북극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도는 모양이며, 또 동서남북의 7개 별로 이루어진 28수는 1주 7일, 4주 1기 28일, 1년 13기 365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윷놀이판 탄력의 체계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4절기가 있는 양력과도 일치하는데, 북두칠성과 동서남북칠성의 28수를 음력 기준으로 하는 책력의 1주 7일을 주기로 하여, 24절기를 넣고 1년을 태양력으로 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은 성력, 태양력 음력이 일체로 되는 달력을 사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윷판이 새겨진 고인돌이 약 15,000년이 되었다고 하니, 최소한 약 15,000년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달력을 우리 조상들은 사용해왔던 것이 됩니다. 달력이 시작된 정확한 기록으로는 대진국, 즉 발해 제3대 문황제 때에 남겨진 3.1 신고봉장기가 있는데, 한웅 할아버지께서 개천한 해가 366갑자 지난 해임으로, 배달 나라를 세운 서기전 3897년 갑자년으로부터 366갑자 해, 즉, 2만 196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기전 2만 5,857년 갑자년이 되고, 원래는 개해년을 머리로 하였으므로 음력으로 서기전 2만 5,858년 11월 1일이 개해년 갑자월 갑자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고할미 시대 이후의 달력이 시작된 것으로 됩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인도를 보면 하늘 땅 사람을 떠올리고, 천지인의 이치를 생각하며, 조상들의 종교 철학 문화의 역사를 머리에 새겨봅시다.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와세계 만만세